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이 10여 년 전에 저지른 일들은 많고 또 열성 팬들인 개딸들은 도저히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 내분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개딸들 거의 인민재판이네요.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나 문자폭탄을 가하는데 더 딱한 것은 이번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원 개인의 어떤 비밀투표가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영장 청구안에 대해서 가결의 표를 떴는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후보군 가결의 표를 던졌을 법한 그런 후보군들을 선출해 가지고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문제가 많네요. 반역자는 낙선이 답이고 자수하라. 누가 자수하겠습니까? 개딸들이 전화와 문자로 무차별적인 폭탄을 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든 신문들이 다 도배을 했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소 31표에 달하는 민주당 내의 이탈표 가결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달인 개딸 이른바 개혁의 딸들은 수박 색출에 나섰습니다. 수박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수박은 민주당 지지다들 사이에서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색채의 인사를 뜻하는 언어고 겉은 파란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이라는 의미다. 이제 좌표가 찍혀서 공격의 대상이 된 그런 의원들은 나는 절대로 가결에 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명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당론을 통해 가지고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원 개개인의 자유회사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맡기면서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국하게 호소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측과 각을 세워온 35선 의원 같은 경우 비명개조인 이번에는 다 부결을 시키는데 동의하자 이렇게 격려와 동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31표에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재명 열렬 지지자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국회의원을 징벌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열성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더 한심한 겁니다. 이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명개 의원 4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이른바 반동리스트가 올라왔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를 정리한 자료다 추정되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 반동을 적결 처분할 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능 겁니다. 해당 네티전들은 리스트를 공유하고 배신다들을 차기 공전에서 낙마시켜야 되고 22대 국회에서 못 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탈자나 알아서 자수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요지경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거나 몰매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참 유감인데 또 여기에 따라서 인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특히 친명교 의원들은 그런 개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김용민 의원 남양주에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도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의 한 50대 초반일 겁니다. 정치적 야육에 눈이 먼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는 거죠.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드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가장 강성파 그룹인 철음의의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죠. 신명계로 꼽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새벽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을 개량해서 어떤 표결을 했는가 당당하게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생각이 없으신가 이런 글을 올렸다가 또 지우기는 왜 지우니까 이내 바로 삭제를 해버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어렵게 부결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개딜들의 민낭 개딜들의 실체 개딜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그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이런 반동색출 작업이 곳곳에서 일어나는지 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론으로 그냥 부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거사항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이 가결했을 것이다. 평소 소행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한 40여 명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으쌰으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제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닌 같다. 그렇게 본인들이야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설문적으로 제가 정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설문조사가 얼마 전에 실시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열성지지층 개딸들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문자전화 공격 확산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4%고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95%인 거죠. 모르겠다가 1%. 여러분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다른 의견을 필요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신도 아니고 민주당이 정당인 거고 정당에는 뭐 당론도 있겠지만 당론으로 이렇게 부계를 결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겼으면 그러면 그걸 수용해야 되지 그 사람을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공격하고 문자 때리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95%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1200명 투표를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29분 전에 741명이 투표를 했을 때는 96%죠. 그 다음에 이러분들 딱 시작하고 나서 76명이 투표했을 때는 100%가 개딸들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명한 것은 이번에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31표 정도가 이탈표가 저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그런 부결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려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의 한 기자분이 탐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왜 이탈표가 많이 나오게 됐는가 그거를 취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의견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이탈표가 이번에 많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는 이 기자분의 취재에 의하게 되면 2월 23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다변에 의한 절대 후퇴는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진 그런 의원들이 제법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부결의 이견을 표현한 그런 의원들 수가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기자간담회가 23일 날 있었죠. 27일 날 포결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음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이탈표심은 이재명 대표의 2월 23일 기자간담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의총에서 서른 전재수 의원 등 비면계 인사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부결을 시키자 이렇게 발언한 뒤로 부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2월 23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 침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듣고 마음을 바꾼 의원들이 상당수 나온 것이 이번에 부결과 다른 그런 견해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랑캐 발언. 그날 뭐 저는 전부를 보지 않았지만 신문에 실린 일부 내용을 보고 이재명 당대표라는 사람은 특별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두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에 소개되어 있네요.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월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오랑캐 침략을 언급한 것이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이탈 표심을 자극했다. 그동안 당내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조언을 했지만 2월 23일 날 이재명 당대표의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이 양반은 바뀔 수가 없겠구나. 그걸 그때 알았냐 이야기야.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여러분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종의 확신 범인 거죠. 본인을 완전히 체면시킨 겁니다. 체면이 그냥 걸리게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끌려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있을 겁니다. 이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네요.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그걸 지금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라는 부분은 이미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그냥 결정된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여러분들 패배한 후보가 송영길 정당대표가 탄탄히 닦아 놓은 나가기만 하면 당선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개양을 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반성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방탄을 이용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나는 불쌍한데 이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런 기대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은 안 바뀌겠구나.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확신범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뭐죠. 자기를 완전히 합리화하는 대로 성공한 거죠. 특별한 그런 정신구조와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죠. 지금도 일체의 뭡니까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검찰이 자신을 엄해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반 안 바뀌겠구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초 이재명 대표와 23일 1대1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간담회 직후 이를 취소했다.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보고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그런 익명인 전화 내용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추측 기사를 중앙일보에 정용환 기자가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후퇴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엄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그냥 체면을 건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2월 23일 기자 간담회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은 당당하게 영장실질검사를 받으시라거나 체포한 부결 이후에 다음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달라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 그런데 기자 간담회의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거부다. 일체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2월 23일 하루 전인 22일 날 민주당의 원로를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건너갑 상임고문이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부결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게 체포동의안의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우회적으로 당신이 당을 이런 식으로 끌어가서 안 된다. 이 내용이 건너갑 상임고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끌려 내려오지 않는 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저 양반 정말 안 되겠구나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덮 이제 체포동의안이 31명의 그런 이탈표를 낳고 부결된 이후에도 본인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부덕의 소치입니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31표나 이탈표가 나오고 무효표나 기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제 부덕의 소치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덕의 소치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씨가 직시해야 될 것은 죄의 유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지 부덕하고도 관계없고 소통 강화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딱 한 것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합리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 맞고 부덕의 소치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소통 강화하고도 관련이 없고 이거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화술을 보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부덕의 소치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전혀 관계없는 거죠. 독자 이야기를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부덕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유무에 관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비명은 물러나야 된다고 하지만 사태에 분명히 선을 끄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겠습니다. 28일 날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사태련에 분명히 선을 끄었다. 심기일전한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죄를 지었냐 아니냐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일부 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유일한 뭡니까. 문제인데 그건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의 기본적인 그런 개가천선이나 문제의 핵심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표나 이탈표가 나온 반란표가 나온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이탈표 20%가 나온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민주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이탈표가 끝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진행자가 이탈표가 20%나 되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흐름이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을 폐기약으로 공략까지 내걸고 대선 때도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인제 와서 뒤엎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소위 내로남불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는 당 지도부의 강경기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게 이재명 불체포 여러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기껀뼈하고 그다음에 또 무효표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게 민심의 현주소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찬성표를 던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기 더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335 교감이 이루진 것은 맞을 것입니다. 기껀 무효표 역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에 찬성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 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 를 지금 이상민 의원이 하는 거죠. 참 기가 찬 거죠. 이재명 당 대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긍정의 의미에서 대단하다 한 것이 아니고 부정의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그냥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끌어내리지 않는 한 내보내기가 힘들겠죠. 본인 스스로가 일체의 뭐죠 내려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재명권에 지금 이번에 이런 반란표 등장 같은 걸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유무지 않습니까 쟤도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이나 백형동 개발이나 변호사비 대납이나 성남FC나 대북송금이나 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척 쌍방울로 하여금 불법송금을 대납토록 했다.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걸 대부분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끝까지 아마 부인을 하고 끝까지 아마 해볼 그런 요랑입니다. 이게 이 양반이 김성태 씨 북한 측 인사고 이게 이화영 씨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아마 지금 오늘 소개되는 안부수 이 아태의 배 안부수 아태의 배장입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의 배장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북한 측에 불법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 풀지 않습니까 안부수 회장은 그동안 불법송금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검찰 수사가 반복되면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불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생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변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친구였던 것이 아니고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이 존재하는 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이익이 끝나게 되면 제각각 그냥 갈 길을 다 가는 사람이죠. 안 회장은 미화 약 21만 달러와 중국 돈 180만 위안을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회장을 대질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표님 이 킨텍스 대표라고 그렇게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설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안부수 씨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 우리 따로 좀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이화영 씨가 그것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증거물들을 아마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김성애가 만난 사진을 받고 이거는 바로 대박이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쌍방울의 불법 대금 송금 의혹에 인류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북적 인사와 만난 사진을 전달받는 등 불법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정향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대납을 시켰으니까 보고를 받고 있었겠죠. 오늘 참 여기 박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나이롱줄이라서 밀고 당기는 밀당이 제대로 되면 형량을 줄이기도 가능하니 뭐 협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뭐 사람들은 다 지금 정도면 제각각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뭉친 사람들이니까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최같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수원지검 행사 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받은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사진 속의 북적 인물이 북한의 대외정책 실시로 알려진 김성태 실장이란 것을 확인 하고 대박이란 메시지도 보냈다. 이렇게 뭐 주변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측이 아니면 입을 다물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쨌든 대북 송금권은 국내 문제하고 또 달리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미국의 재무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도 제재의 대상이 될 거고 이재명 씨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까발겨지니까 그리고 뭐 더 큰 거는 김성태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협조해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겁니다. 이화영 씨하고는 한때 뭐 호영호재했지만 그건 좋은 날의 이야기고 뭐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화영 씨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안면에 그냥 철판을 깔고 모든 것은 모른다. 나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학을 떼겠죠. 나도 그동안 참 산전수준 다 겪었지만 이 인간들은 완전히 내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종자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내 생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판단하고 그냥 이실 짓고 모든 걸 다 불기로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벨벨 이야기를 다 아마 학습을 하자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유동규 씨가 이제 승악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고주할 미주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려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좀 의지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동규 씨를 또 철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때 조금 지저분한 일에 손을 댔지만 그래도 사람이 뭐 이렇게 기본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래서 안되겠다. 나는 유동규 씨가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 보기에도 안되고 해서 내가 아는 것 그대로 다 불겠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고 나머지 것까지 내가 둘러 쓸 수가 없고 나머지 건 그 사람들이 다 제 각각 몫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저 양반이 좀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은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충 그 양반의 심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동규 씨가 뭐 그렇게 좀 지저분한 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지만 사람이 상당히 좀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부시죠.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은 법원에 혼자 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법원에 출두할 때는 사람을 동원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유동규 씨의 판단은 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유동규 씨의 판단이니까 이재명 씨가 겁이 많은지는 확실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뭡니까 저렇게 견뎌내는 걸 보게 되면 뭐 겁이 많은 사람 같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성남시장에 거치지 않고 경기도 지사를 거쳐가지고 대권에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조금 주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저는 세상을 좀 무섭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기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척척 인생이 풀려간 거거든요. 바닥에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유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날에 성실을 좀 많이 하거나 또 학벌이 아주 뛰어나거나 또 성성장구 시험을 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척척되는 사람들을 같으면은 대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좀 우습게 알죠. 세상을 좀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세상을 좀 우습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거에 한방 걸려들어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대선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면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좀 우습게 봤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유동규 씨는 법원 출석 당시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법원에 출동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조용히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그냥 공판 마치면 나올 건데 사람을 동원해달라는 겁니다. 특별하다고 저는 봤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을 받는데 직원을 데리고 오든지 사람을 동원하라더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한테서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 등 10명 한 12명 정도 데리고 나갔는데 그것이 신문에 났으며 직원 동원한 악덕 업주가 돼서 언론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혼자 법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 것은 유동주시의 판단인데 저는 겁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허가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일에 관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많은 것은 유동주시의 판단 인데 또 하나는 법원에 나가는 것이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냥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데 사람을 동원하게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어느 습관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술자리 대화를 공개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두 사람과 만나서 이재명을 주군으로 모시자 의형제를 맺자는 도원결의를 맺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주 전 본부장은 한 번은 정진상 실장이 정식을 하고 우리 나라를 먹자 나라를 해먹자는 거죠. 성남시장은 출발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이다. 뭐 이런 꿈은 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적으로 둘러앉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좀 해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멍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 못할 건 뭐가 있어 한 번 해보자 싶었다. 그래서 행정과 이재명이 어떤 발자취를 남겨나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였다. 인원도 대통령 되고 저놈도 다 대통령 되는 세상인데 이재명이라고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유동규 씨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진상 씨가 정식을 하고 우리 주권을 대통령으로 한 번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황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여러분들 그 황당한 생각을 적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대통령 했던 사람 몇 면을 살펴보니까 뭐 이재명 씨라고 대통령 못하라는 일은 어딨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털린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빼아픈 질책을 한 분이 합니다. 뭔가 하니까 야 대통령을 좀 하려고 했으면 그래서 주변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많은 뭡니까 썩은 시궁창에 냄새 나는 그런 사건들이 연류가 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한 시민이 그대로 지적합니다. 의형제를 맺는 것도 주군으로 모시는 것도 특별한 것은 없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대적 큰 꿈을 품고 대권을 노리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좀 깜이 돼야 되지 않냐 자격이 돼야 되지 않냐 무슨 행세하고 무슨 열사 농락하고 뭐 초밥 소고기는 법카루 긁게 하고 속으로 온갖 무한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노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기사 하단에 실어놨네.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원의 계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라를 해먹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주군을 대통령을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일찍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려면 주변 관리도 좀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지 뒤질 때마다 이렇게 썩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사건들이 온 신문을 도배할 정도가 되니까 주변 관리도 안 하고 대통령만 되려고 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켜야 될 도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임명직으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예의상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권을 새로 인수한 사람들이 후임자가 이렇게 정해질 때까지 자리에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지키는 거고 전번에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교수 출신을 했던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직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문정부의 임기말에 임명한 홍현익 외교원장 윤석열 정부가 해임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59년생입니다. 국립외교원 원장이라는 것은 소위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외교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정권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외교 노선이 그러면 아무리 뭡니까 좀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사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진 사임해가지고 그게 꼭 법의 규정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 사임하는 겁니까 국민이 투표를 통해가지고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을 교체한 사람들의 뜻에 맞는 국립연구원장이 외교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외교를 지원하는 그런 연구 부서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네요 파리제1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문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최종연구원 연구위원을 했으니까 아마 연구위원 출신에 최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 생긴 것도 반반하게 생긴 사람인데 홍현익이라는 사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국립외교원장 정도가 되면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자리가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인생들을 사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법에 없다 꼭 세상이 법만으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 다 규정을 만들겠습니까 도의가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립외교원장이 최정권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속 있으면 말이 됩니까 저하고 동년배기 때문에 참 인생들 탐 뭐 그러니까 파리대학 나오고 난 다음에 최종연구소에서 아마 경력을 쭉 관리를 했겠네요 한 20년 정도 연구원 하다가 자리를 하나 맡았던 모양입니다 외교부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현익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 8월에 임명돼서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이다 6개월도 막 그냥 뻗댔는 모양이죠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이번에 물러나게 한 것은 내부 인사들의 청탁검지법 위반 및 외부활동 신고 누락 등을 적발했고 이에 기관에 대한 주의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문들은 보복성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교부는 홍 원장이 지난해 추계 공간장 대상 교육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한 부분 등도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동에 따르면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노리기 바람직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나간 이야기들 하네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리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국립외교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을 철두철미하게 지지하고 또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인생들 다 허살았습니다 지금 한 63시나 64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정인 씨도 이사장직을 그만뒀네요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됐는데 1년을 뭉개고 있은 거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국내 대표적인 외교안보 통일연구재단 세종연구소가 30년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종국가진략연수가정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하거나 일부 남겨 재단운용에 사용한 것을 드러냈다 이게 문정인 씨도 이번에 이제 불명예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종연구소의 실질감사에 착수하니까 이제 후다닥닥 그만두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 출신의 전현희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현희 사퇴 거부 재확인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퇴 거부 전현희 정권에서 의도적 배제 소통 거부 아쉽다 경남 통영 출신의 너무나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인명직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나가야 되죠 나가고 새 정권에서 인사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건 보복 자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들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옳고 그런 것도 굉장히 흐릿하고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새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자리를 물러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꾸려다 가도록 해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등장했는데 지금 수입이 참 끝감하네요 지출을 한 번 늘려 놓으면 참 주의기가 어렵죠 이 세수 오늘 보도를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1월 한 달 만에 국세 수입이 6조 8천억 상당히 큰 규모네요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6조 8천억 감소를 해 가지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6조 8천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세금 수입이 한 달 만에 세금을 거두드린 그런 진도율이 10.7%니까 18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통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꾸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는 세수 황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펑펑 돈을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황이 닥치니까 세금 수입이 부가가치세 3조 7천억 소득세 8천억 법인세 7천억 정권거래 4천억 상속정료세 3천억 관세 3천억 교통에너지환경세 1천억 다 적자네 국세 6조 8천억 적자 유일하게 올라온 것은 주세만 1천억 정도 더 들어왔네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서 7조 가까이 감소했고 경기 악화와 부동산 주식시장 진체가 겹치면서 모든 세금들이 다 세수가 감소했고 이대로 가면 올해 세수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 뻔하게 세수 펑크가 나겠네요 세금 수입이 여러분 감소하면 방법이 뭐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세금 수입에 맞춰 가지고 수입 내 지출 지출을 구조조정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또 국채 발행해 가지고 빚 내서 살림 살든지 내년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또 빚을 내겠죠 이런 일이 정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파국이 올 때까지 계속되겠죠 파국이 올 때까지 어제도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세금 수입이 감소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 2월 만에 적자규모가 엄청나게 크네요 반도체의 부문 언제오나 삼성전자 1월과 2월에 적자규모가 3조원 정도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반도체가 아마 우리 세수의 한 20% 정도 차지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올 1월에서 2월에 3조가량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게 큰 거네요 시장에서 이런 결정된 상황이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로 줄여야 되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고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게 되면 전세금을 일부러 그냥 여러분들 못 돌려줘가지고 보증보험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으니까 또 뭐 그 선거 때문에 지출을 줄인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세금 수입 극감이 또 만성적인 그런 국채를 정권마다 몇백조씩 그렇게 늘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는 원칙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수입 내 지출 이 원칙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살림도 개인 살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최수 범위 내에서의 지출 이런 원칙만 견질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지 않을 건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입을 넘는 그런 과도한 지출해가지고 문정권은 400조 이상 정도 빚을 남기고 나갔죠 양산 가서 잘 살고 있죠 또 세금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봄이다 님에서 어제 감자 한 개가 1500원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주부들은 뭐 바로 책임을 느낄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2020년도 4.15 총선 4.15 총선이 이제 뭐 이제 그 주제를 다루어가지고 공병호 tv는 참 채널이 거의 성장이 중지가 됐죠 중지가 돼서 이제 한 3년이 됐네요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선거 결과를 총정리해가지고 유튜브도 그동안 많이 했지만 공병호 tv 유튜브 콘텐츠가 만 개 정도가 넘습니다 만 개 제가 2019년 한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를 내가 한번 정리정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2월에는 이제 한 달 동안 방송을 쉬었지 않습니까 방동을 쉬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제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월 2월 이제 3개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제 1월 14일 날 이름 나온 책이 도둑놈들 1권 이게 이제 총론입니다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두 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입니다 이 선거는 이거는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3주년 2020년도 4.15 총선의 3주년을 기념해가지고 4월 1일 날 제가 이제 4권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을 이제 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하고 6월 사이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두 권으로 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씨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은 죄의 범죄의 연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할 공소장을 상식으로 미루고 가게 되면 범죄에 연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 세력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물러 가지고 국민들을 속였는가라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은 체제가 크게 이렇게 변질되고 또 외세와 손을 잡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구입하셔서 직접 읽어서 이해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널리 알려서 우리가 나라에서 가장 골격이자 기둥이자 근간이 되는 선거가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데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야 정치인들이 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다 덮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덮어 가지고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좀 널리 소개도 해 주시고 확산을 시켜 주시면 이런 정의로운 길에 동참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개인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고 노후 그리고 아이들 삶까지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창피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꽤 괜찮은 나라에 그냥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돼버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씨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야 개인적인 문제와 얼마간의 동과 관련된 문제지만 이 선거라는 것은 선거에서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책을 봄날에 꽃향기처럼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